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가 관심입니다.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까지 공모를 마친 결과 현역 의원이 단수 신청한 다른 지역과 달리 남임 순 지역만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복수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총선에서 패한 이강래 전 의원의 응모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면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